참 맛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. 다음에 보실 이분의 목소리가 참 맛있고도 찰진 찰떡같은 목소리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. 가만히 보면 이분 같은 동안도 만나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현진우 씨의 무대입니다. 검은 머리 하늘 담는 하갈난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담는 하갈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잘났고 없다고 못 나도 보러 갈 때 빈 송기긴 것에 웃당하게 원없이 웃다가 유난 척척 세월을 넘기며 흐름처럼 흘러들다게 나 진짜리 음악 진짜리 음악 진짜리 음악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